어제 니가 니 입을 잡았다고 하지 않았냐? 네. 근데 김규순이는 어디 가고 니들 낫자고 또 왜 그래?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설마 니네 김규순한테 처음 하잖냐? 그런 거 아닙니다. 아니면 뭐? 일 끝내고 바로 복귀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동네 양아치 새끼들이 나타나서 저희 다 제끼고 김규순도 데리고 갔습니다. 동네 양아치? 좀 붙어보려고 했는데 저희끼리 힘들었습니다. 나이도 저희보다 많은 것 같고 학교도 안 다니는 생양아치 새끼들이라. 그런 새끼들이 김규순을 왜 도와줘?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돈 받고 보호해주는 것 같았습니다. 야 맞아? 예. 예 몇 명인데? 예 몇 명인데? 한 10명 좀 넘는 것 같았습니다. 아우, 이게 입수같이 꼬인다. 아우, 이게 입수같이 꼬인다 소위 하Ф α說 go b 할 수 있다. 가봐. 效果